네, 이번 시간에는 예측 모델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선형 대수, 리니어 엘지브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벡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2라든지 5라든지 이런 스케일러 값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수학적, 기하학적 표현이다. 이 정도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벡터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우리는 이 정도로만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 관점에서는 이 벡터는 일단 우리가 행과 열이 있다면 열이 한계에 있는 행렬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행이 n계에 있는 예제이고 열이 한계에 있는 n by 1 행렬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벡터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디폴트는 뭐냐면 열이 한계에 있는 행렬로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현의 어떤 편의상 이렇게 열 벡터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행벡터로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벡터를 이렇게 트란스포즈를 취해주면 돼요. 트란스포즈는 행과 열을 바꿔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 트란스포즈 혹은 x 프라임이라고 하면 행과 열을 바꿔주는 트란스포즈의 어떤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열 벡터, 이거는 행벡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예제를 보면요. 벡터 1, 3, 2가 있다면 첫 번째 우리가 코어디넷이 좌표가 x1이 이들, x2가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x2가 3이고요. 또 x3가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벡터에다가 스케일러를 곱해주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예제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보여준 예제는 좀 다른 거니까 먼저 왼쪽에 있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스케일러 5라는 어떤 스케일러 값이 있고 우리가 벡터 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에다가 스케일러를 곱해줬어요. 그러면 각각 엘레멘트에다가 이렇게 5를 곱해줘가지고 5, 10, 15라는 벡터를 변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스케일러를 곱해준다. 벡터에다가 스케일러를 곱해준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벡터의 값이 이렇게 확장된다. 익스텐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0과 1 사이의 숫자를 곱해주면 또 줄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러를 벡터에 곱해준다는 건 벡터의 크기를 줄여주고 혹은 느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끼리 더할 수도 있습니다. 벡터 에디션. 그래서 두 개의 벡터 x랑 y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더한다라는 것은 각 엘레멘트들끼리 더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학적인 표현은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더한다라는 것은 바로 x 더하기 y. 새로운 벡터. 합의 벡터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벡터는 제가 이제 크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벡터의 길이, 길이는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이제 x라는 벡터가 두 개의 원수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x1, x1, x2를 담고 있으면 이 벡터의 길이 혹은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각 원소를 제곱을 취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고 거기에다가 제곱근을 취해주면 됩니다. 이제 결국은 지금 이 얘기가 벡터에 대한 길이는 결국 빗변이 되는 거예요. 빗변. 하이퍼타이뉴스. 빗변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빗이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빗변이었나? 빗변. 네, 이걸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x원소부터 xk의 원소를 담고 있는 벡터가 있으면 길이를 구해라, 혹은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 각 원소들을 제곱치 해주고 다 더한 다음에 제곱근을 취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두 벡터가 형성하는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두 벡터, x랑 y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x벡터, y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가 형성하는 그 각도, 세이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코사인 세이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 두 벡터의 곱을 분자에다 두고요. 분모는 각 벡터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각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x랑 y벡터가 있고요. 각각의 k계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일반적인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벡터 사이의 각도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코사인 세이타를 통해서 우리가 각도를 구하는데요. 자, 그러면 x, transpose, y 두 벡터 사이의 곱을 분자로 쓰고 분모에는 각 벡터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전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식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올소그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올소그널은 직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직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세이타가 90도이거나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즉 270도인 경우 이거를 두 벡터 사이에 두 벡터의 각도가 90도 혹은 270도를 이룰 때 우리가 두 벡터 x, y가 올소그널 혹은 펄펜디큘러 디큘러 펄펜디큘러 or 올소그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각도가 90도, 270도면 코사인 함수에서 보면 코사인 90도는 어떻게 되면 0이 되고 코사인 270도와 0이 돼요. 우리가 코사인 함수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2분의 파이 90도가 되고 이게 2분의 3파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0도와 270도에서 코사인 함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올소그널한다는 것은 뭐냐면 두 벡터 올소그널한다는 것은 뭐냐면 x, transpose, y가 0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올소그널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프로젝션 프로젝션은 뭔가 투영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션 of vector, vector x, on vector y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on이라는 게 있으니까 vector y에 vector x를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영되니까 x의 어떤 그 성질은 남아 있어도 이제 y 세 개로 가버리는 거죠. x 벡터가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y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y 벡터가 이렇게 있고 x 벡터가 있을 때 이 x 벡터가 이 y 벡터 상에 투영이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여기에 태양이 있다면 이 투영된 이 벡터, 이 벡터는 뭐냐면 결국 y 표면상의 x의 그림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이제 해가 이렇게 있을 때 비추면 x의 그림자가 y에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projection of vector x, on 혹은 onto vector y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 벡터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식으로 구해요. 그래서 x transpose y, 분자는 두 벡터의 곱, 그 다음에 분모는 그 투영이 되는 그 y 벡터의 길이의 제곱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y 벡터 상에 투영된 x 벡터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거를 우리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여기서 이거를 다 풀어드리는 거는 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한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matrix. 행렬은 사각형 테이블이에요. 사각형 테이블인데 뭘 담고 있냐면 숫자를 담고 있고 이 숫자는 실수일 수도 있고 복소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수나 복소수를 담고 있는 이 사각형의 형태 담고 있는 그 사각형을 우리가 행렬, matrix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atrix는 여러 개의 숫자를 이렇게 하나의 어떤 사각형에 담고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matrix의 행렬의 크기는 행 곱하기 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행은 가로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열은 세로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가로가 몇 개 있습니까? n개죠. 총 1에서부터 쭉 n개가 있고 또 세로는 1에서부터 쭉 p개가 있죠. 그래서 가로 n 곱하기 p 이렇게 표현하고 읽을 때는 n by p 이렇게 읽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밑에 보이는 간단한 행렬은 행렬의 크기가 얼마이죠? 맞아요. 행이 이제 3이니까 3 by 2 혹은 영어로 하면 3 by 2 matrix 이렇게 됩니다. 잘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ranspose 아까 이제 우리가 첫 슬라이드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transpose는 다른 것이 아니라 행과 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라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a의 transpose를 구해라 그러면 2, 1, 3이 행이었잖아요. 첫 번째 행이었잖아요. 이거를 첫 번째 열로 바꾼 거예요. 그냥 두 번째 행을 어떻게 바꿨어요? 두 번째 열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행렬을 바꾸는 것. 이렇게 transpose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quare matrix, symmetric matrix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square matrix는 우리나라 말로는 정방행렬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symmetric matrix는 대칭행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square matrix는 어떤 거냐면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방행렬이 대칭행렬이다. square matrix is symmetric if matrix A is same as the transpose of A. 어떤 주어진 matrix A가 주어졌을 때 transpose도 같으면 그게 바로 대칭행렬이 되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행렬은 transpose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3, 5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서 행의 열로 왔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그래서 A와 A transpose가 같아요. 그래서 이 행렬은 뭡니까? 대칭행렬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B는 어떨까요? B transpose라면 3, 6,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지금 B와 B transpose가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square matrix는 square matrix이긴 하지만 대칭행렬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atrix addition, vector addition과 마찬가지로 element들끼리 쭉 더하면 돼요. 그래서 행렬의 합은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trix에도 그 스케일러를 곱해줄 수가 있는데 곱해준다라는 거는 각 엘레멘트의 모든 스케일러를 다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행렬의 크기가 스케일러 배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곱하기.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였나요? 중고등학교 때였나요? 행렬을 처음 배울 때 이 곱하기가 굉장히 헷갈렸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곱하기를 기호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좀 복잡은 해요. 기호로 곱하기 행렬의 곱하기를 뭔가 알고리즘하게 알고리즘 및 각의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좀 복잡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행렬의 곱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여러분들 그 나름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두 개의 행렬이 있을 때 그 곱하기는 이렇게 된다. 자 그럼 a의 크기가 얼마죠? 맞습니다. 2x3, 2x3 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행렬 b는 3x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행렬, 두 행렬을 곱하려면 이 끝이 맞아야 돼요. 맞죠? 2x3, 3랑 그 다음에 여기 시작하는 3x2의 3가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는 이 두 개가 상세되고 2x2의 행렬로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행렬의 곱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eterminant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Determinant라는 개념 한번 복습을 해보실 건데요. 우리가 절대값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호루는. 그래서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2x2 행렬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Determinant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행렬 이거 많이 배웠어요. ab, c, d 이렇게 했을 때 ad-bc 이거 많이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Determinant 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terminant에 대해서 좀 제가 기하학적으로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어떤 행렬의 볼륨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행렬의 크기가, 어떤 행렬의 크기가 주어지던 간에 Determinant는 이렇게 하나의 숫자, 스케일러 값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Determinant는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 그 행렬의 부피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일단은 여기서는 이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Determinant 구하는 식이고 이거를 2x2 이상, 3x3로 우리가 이제 확장시켰을 때도 Determinant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은 이거는 이제 손으로 계산하지는 않죠. 3x3에서부터는 이제 손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우리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행렬, 역행렬이 있어요. Inverse Matrix. 그래서 역행렬은 스케일러의 역수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케일러 2, 역수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이제 행렬에서는 이런 역수를 우리가 Invers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Non-Singular다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여기서는 이제 선형 대수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선형 대수에 대해서 막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어떤 행렬 A가 있고 A는 Non-Singular Square Matrix고 Dimension이 KxK다. 자, 그러면 어떤 유니크한 Matrix B가 존재한대요. 어떻게 존재하냐면 A에다가 B를 곱하고 또 B에다가 A를 곱했더니 I가 나온 거죠. I는 뭐냐면 Identity Matrix. 자, I는 대각 행렬이 1인 그 다음 비대각 원소는 대각 원소가 1이고 비대각 원소가 0인 그런 행렬을 우리가 Identity Matrix 그 다음에 단위 행렬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단위 행렬은 스케일러에서 1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죠. 1에 해당한다고. 자, 어쨌든 어떤 A라는 행렬이 주어졌고 B라는 행렬이 존재라는데 그 B라는 행렬과 A라는 행렬을 곱하면 아이덴티티, 단위 행렬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A와 B 사이에는 역행렬의 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X는 0이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이퀘이션이 주어졌고요. 이거는 이제 A, X가 0이니까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럴 때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역행렬 A가 어떻게 존재하냐면 A와 A의 Inverse, 그렇죠? A의 Inverse를 곱하면 A의 역행렬을 곱하면 우리가 유닛, 단위 행렬을 얻어지는 거죠. 이 얘기가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행렬이 있고 또 다른 B의 행렬이 존재하는데 이 두 행렬을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될 때 그 두 행렬 사이의 관계는 역행렬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2x2의 2x2 행렬의 역행렬은 우리가 이제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Determinant를 먼저 구한 다음에 Determinant 분의 1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기계적으로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두 원소에 대해서 마이너스 취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랑 네 번째 자리 바꾸면 하는 것. 그래서 2x2에 대한 역행렬은 우리가 이제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3x3 이상인 경우에는 역행렬은 또 혼으로 계산한다기보다는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race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Trace는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행렬이 주어지면 그 대각 원소의 합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제 기호로 쓰다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A라는 행렬이 있고 원소를 A, I, J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가 이제 K by K 행렬이네요. 그래서 I랑 J랑 인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Trace of A는 A, I, I. I, I가 뭐예요? I랑 J랑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각 원소에 있다라는 거죠. 대각 원소를 다 합한 것을 우리가 Trace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Sum of diagonal elements of a matrix A. 자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즈, 아 Trace에 대한 개념은 이제 이렇게 간단한데요. Trace에 대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손쉽게 Matrix Calculation을 할 수가 있다. Trace A, 아 Trace C A는 C는 여기서 이제 Constance, 상수값이고요. Trace C A는 C가 나오고 Trace of A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Trace A 플러스 마이너스 B는 각각 Trace를 구해서 빼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Trace는 교환 법칙이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B 곱하기 A.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 Trace를 구할 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이 안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우리가 B를, A를 맨 앞으로 하면 B, Inverse B 이렇게 되잖아요. 그 두 개는 I가 돼가지고 결국 Trace of A가 된다. 굉장히 간단하게 가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race of A 곱하기 A transpose는 각 대각 원소를 다 제곱 취한 다음에 더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제 뭐 한번 예제를 볼게요. A가 이렇게 있으면 A과 A transpose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 대각 원소는 결국은 A의 원소의 제곱의 합과 같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갖고 포즈를 하시고 한번 쭉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행렬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 한번 쭉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게 뭐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환법칙. 세 번째는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C A, 그 다음에 C B,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대문자로 쓴 것은 행렬이고요. 대문자 Matrix, 그 다음에 소문자는 Scalar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transpose는 A transpose, B transpose.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C D 곱하기 A는 C 곱하기 D에다 A를 곱한 다음에 C를 곱한 것. 그 다음에 C transpose A는 C는 놔두고 그 다음에 A의 transpose. 그 다음에 C A B는 C A를 먼저 곱해 주고 B를 곱해 줘도 괜찮고요. A B C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분배법칙이죠. A B A C. 아까 제가 C D가 분배법칙이라고 했는데 이건 분배법칙이라기보다는 그냥 스케일러를 곱해 주는 거고요. 지금 J가 분배법칙이 될 것 같고요. J랑 K랑. 그 다음에 이제 I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사용하잖아요. A 곱하기 B의 transpose는 순서가 바뀌죠. B transpose 곱하기 A transpos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에다가 X, J의 어떤 X의 어떤 linear combination은 A는 그냥 앞으로 나오고 X, J의 합에 대한 것을 먼저 구하고 곱하면 되겠고. 자, N도 마찬가지고요. N도 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행렬의 곱에는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A에다 inverse 추하고 transpose 추한 거나 transpose와 inverse는 순서를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Q도 많이 쓰죠. A 곱하기 B의 inverse는 순서 바꿔서 B의 inverse 곱하기 A의 inverse.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ositive Definite Matrix 행렬에 대한 좀 어떤 구체적인 특성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칭 행렬 A가 있는데 이 행렬이 Positive Semidefinite Matrix이에요. 어쩔 때 그러냐면 QCA, QCA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QCA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모든 Constraint Vector C에 대해서 0보다 크게 나올 때 그때 A 메이트릭스를 우리가 Positive Definite Matrix라고 부른다. 자,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자, 주어진 메이트릭스 A가 있어요. A가 Positive Definite Matrix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C, C라는 컨스턴트한 벡터를 하나 정의를 하고 하나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Q 이렇게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면서 넘어간 거 있잖아요. Q, 여기 Q는 뭐냐면 Quadratic 어떤 연산자라고 보면 돼요. Quadratic은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행렬을 제곱할 때는 앞에다 행렬, 우리가 이제 아, 벡터 곱해주고 뒤에다가 또 벡터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 메이트릭스 A가 Positive Definite Matrix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건데 일단은 Quadratic Function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QCA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QCA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해준 벡터 C를 어떤 Quadratic Function을 만드는 거죠. C를 통해서. C와 A를 통해서 Quadratic Function을 통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정말 우리가 원했던 Quadratic Function이 나옵니다. 제곱의 함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언제 0이 되냐면 언제만 0이 되냐면 Equality, 여기 Equal 언제만 0이 되냐면 이 C값이 모두 0일 때만 0이 돼야 돼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언제 0이 되냐면 이 모든 원수가 0일 때만 0이 되는 그런 진정한 파지티브한 메이트릭스를 우리가 Positive Definite Matrix Definite은 정말 확실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파지티브 확실한 행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항상 파지티브 양수인데 이 행렬은 언제만 0과 같냐면 모든 원수가 0일 때 Positive Definite Matrix 그럼 Positive Semi Definite Matrix가 있어요. Semi 라는 거는 한 반 정도 완전히 Definite는 아니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 똑같아요. 아까 Definite Matrix Positive Definite Matrix랑 정의했던 그런 기호를 그대로 사용할게요. 이것도 역시 예제를 통해 설명을 드리면 2x2 A Matrix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1111 이게 지금 Positive Semi Definite Matrix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Quadratic Function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Quadratic Function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벡터 C를 정의를 하고 이렇게 양옆에 닿고 양변에 곱해 줬어요. 자 그러면 Quadratic Function이 구해졌죠. 그래서 이 Quadratic Function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런데 이제 Positive Definite Matrix가 되려면 C1과 C2가 모두 0일 때만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함수를 보면 사실은 이 Quadratic Function을 보면 이게 아니더라도 0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C1이 1이고 C2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또 0이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양수인데 Positive이긴 한데 C1과 C2가 0일 때만 0이 아니라 또 다른 경우에도 0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 그런 어떤 함수를 아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행렬을, 매트릭스를 Positive Semidefinite Matrix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는 Symmetric입니까? 이거는 이제 행과 열을 바꿔서 A와 A transpose가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B는 어떻게 하겠죠? 우리가 방금 했던 거 Positive Definite Matrix인지는 우리가 그 어떤 컨스턴트한 벡터 C벡터를 정의한 다음에 Quadratic Function을 만들어주고 그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 일단 먼저 증명하시고 그 다음에 Positive Definite Matrix이니까 이게 0과 같은 경우일 때는 언제? 항상 C에 모든 C가 0이 될 때만 이 함수가 0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 우리가 Positive Definite Matrix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ovariance Matrix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Covariance Matrix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공분산 행렬입니다. 자 공분산 행렬 자 공분산 행렬은 행렬인데 뭘 담고 있냐면 공분산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 변수 X1, X2 이렇게 두 개의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게 공분산이잖아요. Covariance X1, X2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Covariance X2, X1은 당연히 같은 거고 두 개는 같은 거고 자 이걸 포함해 가지고 또 Variance of X1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ovariance를 쓸 수 있어요. Covariance X1과 X1 자신 그렇죠? Variance X2는 Covariance X2과 X2 자신 그래서 이 네 개의 값을 담고 있는 행렬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Covariance Matrix라고 합니다. 그래서 Covariance Matrix of X는 뭘 담고 있냐면 분산을 담고 있고 X1 여기는 Covariance X1, X2 공간이 작네요. Covariance X2, X1 그 다음에 여기는 Variance of X2 지금 변수가 두 개 있는 경우니까 우리가 2x2 이렇게 작은 공분산 행렬이 만들어진 거고요. 변수가 세 개이면 3x3 변수가 100개이면 100x100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P 개 있으면 PxP 공분산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공분산 행렬의 대각 원소는 뭡니까? 전부 분산이에요. 그 자신의 분산 그 다음에 B 대각 원소는 각각 페어와이즈 된 Covariance 값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행렬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공분산 행렬은 Symmetric이에요. 왜냐하면 Covariance X1, X2나 Covariance X2, X1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칭 행렬이고요. Covariance Matrix는 Positive Semidefinite Matrix고요. 그 다음에 Variance of A, Variance of B 이건 이제 공분산 행렬 보다는 공분산 행렬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Variance에 대한 특징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컨스턴트한 값의 Variance는 다 0이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X에 대한 어떤 함수, X에 대한 Linear Combination 이렇게 보해지면 앞에 있는 컨스턴트한 상수는 제곱으로 나오고 Variance of X, 그 다음 Variance B는 0이니까 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확률 변수의 합에 대한 Variance는 AX 더하기 B, Y는 앞에 A제곱 Variance of X, 그 다음 B제곱 Variance of Y, 그 다음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변수 사이에 Covariance도 있으니까 물론 독립이면 이 부분은 0이 돼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A, B 곱하기 Covariance A, X, Y 그 다음에 제가 Covariance 행렬이나 기호를 이렇게 막 혼용해서 쓰는데요. 다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X 곱하기 A, 죄송합니다. A transpose X, A transpose, A transpose는 상수 벡터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는 행렬인, A transpose X에 대한 Variance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이 A, T가 어떻게 보면 상수잖아요. 상수는 항상 제곱을 취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벡터에서의 제곱은 A transpose A로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A transpose, 그 다음 Variance of X, 그 다음에 X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Covariance AX, B, Y는 상수가 이렇게 첫 번째 상수가 앞에, 두 번째 상수가 Transpose를 취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Covariance AY, X, Y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물론 X와 Y와 독립일 경우에는 Covariance AY, X, Y, Y가 0 이렇게 됐겠고 그 다음에 이제 Variance에 대한 합, Variance의 합은 뭡니까? 맞아요. Covariance Matrix의 Trace예요. 아까 Trace가 뭐라고 했냐면 행렬의 대각 원소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행렬에 있어서 대각 원소의 합. Covariance Matrix의 대각 원소는 뭐냐면 대각 원소는 뭐예요? 그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분산의 합이 결국 Covariance Matrix의 Covariance Matrix의 Transpose, 아 죄송합니다. Trace다. Transpose랑 Trace랑만 헷갈려요. 그 다음에 이제 Eigen Value, Eigen Vector라는 개념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Eigen Value, Eigen Vector는 어떤 행렬에 그 행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우리도 이제 사람이 쓰면 이름이 있잖아요.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렬에서도 어떤 고유한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값, 이걸 Eigen Value라고 하고요. 고유의 어떤 벡터를 Eigen Vector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도 이게 고유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유 벡터. 그 다음에 이제 Eigen이라는 말은 어떤 이제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Eigen이라는 뜻이 어떤 특질. 그래서 캐릭터 리스틱, 영어라면 캐릭터 리스틱 정도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만의 어떤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정의하는 그런 어떤 값 혹은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라는 어떤 Matrix가 있어요. A라는 어떤 Square Matrix가 있고 크기는 K by K다. 람다를 우리가 Eigen Value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X를 어떤 벡터라고 정리를 했을 때 이 식을 만족을 해요. 이 식을. 그래서 A 마이너스 람다 I는 Identity Matrix고 X는 벡터예요. 0으로 줬을 때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앞에 있는 게 0이 되어야 되고 앞에 있는 게 0이 되려면 Determinant A라는 거예요. Determinant A 마이너스 람다 I가 0이 되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만족시키는 만족시키는 그 X값이 바로 Eigen Vector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A가 주어졌을 때 람다, Eigen Value, 그 다음에 X가 Eigen Vector. 이렇게 페어가 나오네요. 한번 예제를 통해 볼게요. 자, 지금 A라는 2x2 Square Matrix가 주어지고 여기에 이제 Eigen Value랑 Eigen Vector 구애랑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개 계열을 전공을 하셨다면 우리가 아마 공업 수학 시간에 Eigen Value랑 Eigen Vector는 굉장히 많이 계산을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2x2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Determinant A 마이너스 람다 I를 계산해 보고요. 이렇게 해서 Determinant가 0이 되는 것. 그래서 먼저 Eigen Value를 구해요. 자, Eigen Value는 두 개가 나옵니다. 1 혹은 3. 그래서 각각의 Eigen Value에 Eigen Vector가 대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람다가 1일 때랑 람다가 3일 때 각각 Eigen Vector를 구하면 아까 이제 앞장에서 보시면 아까 앞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앞장에 이제 이 식이 있잖아요. 이 식을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람다를 구했으니까 람다를 구했으니까 Eigen Value를 구했으니까 Eigen Vector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을 이렇게 구하면 X 값이 이렇게 딱 유닉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거 같이 어떤 유닉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값으로 쭉 정의되는 Eigen Vector가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X1 equal minus 2X2를 만족하는 모든 X1, X2 그걸로 만들어지는 모든 Vector가 Eigen Vector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람다가 3인 경우에 Eigen Vector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닉하게 또 이렇게 정해지진 않네요. 여기서 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X1은 3X1 그 다음에 X1 더하기 3X2는 3X2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 일단 X가 0이면 이건 0이 0이 X1은 0이죠. X1은 0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X1이 0이니까 이 두 개만 만족하면 되니까 X2는 사실 무슨 값을 가져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 중에서 2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Eigen Value랑 Eigen Vector는 일단 Square Matrix P by P Matrix가 주어졌을 때 Eigen Value가 몇 개 나오냐면 P 개의 Eigen Value, Lambda가 나오고요. 그래서 Lambda, P 그 다음 각각의 Eigen Vector들이 이렇게 쭉 나온다. 근데 이 Eigen Vector는 꼭 유닉하게 결정되진 않는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예측 모델을 배우기 위해서 좀 필요한 선형 대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선형 대수에 대한 자세한 것을 쭉 설명을 드리진 않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예측 모델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부분이나 좀 이제 잊어버리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찾아가셔 가지고 디테일한 책을 보고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